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죠. IHAB는 외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좀 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 자체도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저가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장 막으려면 기관의 폭주를 막으려고 하면 외인대 기관의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개인 큰손들은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뻔히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군침 도는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개인 큰손들은 유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족세가 지금 발목에 딱 채워져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인들이 기관 이것들 보니까 뭔가 작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동참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심하다 이건 너무 많이 내린 상황이잖아 라고 얘들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얘들이 얘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정부의 눈치를 좀 보지 않는 이런 부류들이죠. 눈치 보고 돈이 될 만한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기관의 이런 폭주 지금 기관이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외인 기관의 이런 구도를 싸움의 구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약간 외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좀 두들겨 패더라도 좀 달래가면서 패야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라고 좀 이야기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거래소 쪽은 기관이 좀 팔다가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쪽은 지금 너무나 많이 빼고 있죠. 0.8%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지금 요동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프로그램 매도의 그런 느낌으로 매도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들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지금 너무나 많이 밑으로 끌려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외국인들이 반기를 좀 든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외인들이 방향을 위로 계속 잡아버리면 지금 해도 너무하죠. 0.8% 하락인데 어제도 2% 하락을 하고 바이오 쪽은 평균 한 4% 정도 하락했죠. 그런 상황에 오늘도 기관들이 계속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보다 못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페이크 형태로 잠깐 올렸다가 다시 팔아야지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반등을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서 외인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죠. 이제 마이너스 3억 정도 되고 있는데 외인이 계속 팔다 같이 팔다가 한 300억 가까이 팔다가 이제 사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인이 쭉 올라가 버리면 이 기관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매수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기관들이 상당히 당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외인하고 기관이 손잡는 동맹을 맺는 거죠.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같이 손잡고 밀어내렸지만 지금 이 외인들이 방향을 좀 틀어준다 그러면 외인하고 기관이 한 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편을 먹게 되면 지금 워낙에 주가를 많이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이런 매도세를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향 중에서 틀고 있죠. 지금 기댈 수 있는 곳은 결국은 외국인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겠죠. 기관은 지금 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이런 부분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또 중간에 좀 올라가다가 속았지 하고 다시 기관하고 손잡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반짝 상승에 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기관 외인들의 반격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6원 매수로 돌아섰죠. 외인들의 반격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 바닥을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바닥을 잡아주면은 바닥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겠죠. 지금 이제 외인하고 기관의 싸움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인이 이제 배신을 안 해야 될 텐데 기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관들은 희망 없습니다. 계속 지금 오늘도 기계적으로 해서 오늘도 목표가 2000억 정도로 향해서 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결국은 시장을 살려줄 그런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HFB는 지금 언더슈팅 구간입니다. 언더슈팅 구간. 정말로 많이 일어났죠. 근데 HFB뿐만 아니고 웬만한 종목들 보면 거의 다 언더슈팅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언더슈팅 구간이죠. 지금 분위기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적감의 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좀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죠. 여기에서 외인들이 계속 들어올만 합니다.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서는 충분히 들어올만 하죠.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개인들도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밑에서 받쳐서 먹는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심리를 좀 살려주게 되면 얘들이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좀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기관 애들은 신경 안 쓰고 계속 매도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 얘들이 좀 당황할 수 있겠죠. 당황하게 되면 얘들도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볼 만 하겠죠. 언제 돌아서도 돌아설 겁니다. 언제 돌아서더라도 돌아설 건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기관의 포지션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 얘가 완전히 반전으로 밀어 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겠죠. 지금 워낙에 많이 휘둘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결국 개인의 적인데 외인들은 지금은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먹을 게 있다. 이 정도에서는 베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도 크게 내렸다가 한번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또 내렸죠. 지금 또 똑같은 한번 올려줬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버리면 여전히 시장은 다시 약세 분위기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밀었다가 저가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 많이 밀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반짝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잡고 완전히 위로 밀어 올리는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결국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계속 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응을 해 줄지가 결국은 오늘 시장의 방향성의 관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조금 끌어올리고 있죠. 코스피가 0.3% 코스탕이 1% 이상까지 하려 있죠. 1.1%까지 내려갔다가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제 0.6% 기관들이 좀 돌아서면서 지금 이제 조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300억 정도 매도해서 5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의 한 300억 수준 플러스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300억 정도 들어오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HLB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메이저들이 흔드는 것에 따라서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건데 지금은 언더슈팅 구간이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겠지만 특히 네이버 게시판 이런 데 가서 스스로를 자꾸 그런 구름통에 밀어넣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은 심리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상한 글들 보면 이게 깨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내려도 안 팔 거죠. 올라도 안 팔 거죠. 그러면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